이 어.. 큰거구나.. 제발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아 아쉽네 잘 나오긴 했는데 너무 아쉽네 근데 잘 나왔음 이 노화초 병신수양 군화경각 아니 수수 버지라이크 게임 격분 안식격분 포션이 민처 포션인게 좀 라가블린 자고 일어나니까 저승 아니 이거 먹으면 저기서 상자로 나오는거 아님? 엘리트 사라지는 마술 보여줌 난식부복 음 니 나올줄 알았다 아 카뱉고 까먹었네 나을 아가블린아 좀만 자고 있어봐 하하하 갓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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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또 또 어 또 또 또 내 미친 캐릭 아니 킬각인가 수호자도 진짜 어이없겠다 만병통치약 강화하고 전지단식하면은 어 룸피걸스 엘리트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특징이 억하고 죽었다니깐요 와 저 너무 강하고 적분 빨리 뽑아야되는데 까까 빼먹었다고 싫어네 싫어네 크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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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인 나와 공등하거나 그 이상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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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로 없앤 아 아 신성이 나와버리네 상점 앞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신성 나오는 거는 살짝 아쉽지 그래도 뭐 나온 게 좋지 안 나오는 것보다 마요 흠방겜 당시 그동안은 빨리 나왔으니까 이번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지 식권 마요 현실집에 마요 현실집에 마요 현실집에 슬로우가 살짝 아쉽네 그렇게 많이 아쉽진 않음 장화 이도 높 죽을수도 있어 역뿐이 척이 있네 리버턴에 그 속박 안 걸린 것만 해도 개노스함이 많이 봐줬다 예전의 예전의 희망 경우 현실 예전의 예전의 아 예전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갈 뭐야? 신성도갈 응 인공물이야 아니? 역시 이바게는 유불주던 엘리트랑 유불주던 엘리트랑 유불 안주던 엘리트랑 있어 신성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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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서순이네 이거면 이기면 서순 아님 우회 이것 신성으로 강화할 거니까 선천인 만병이나 기적을 뽑고 나서 쓰는 데우스 마키나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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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응 음 너 어나의 것이다 실컷써 음 너무 많이 써 봉전킬 염원 멤버십 카드? 돈 복사 버그? 안돼 안되는데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망치가 좋을까 세장이 좋을까 추얼마요 다 뽑았으니까 세장이 나을 수도 있고 파격이랑 정권수양 지워야되나 파격이랑 수비? 파격이랑 정권수양 왕관이요 지금 댁이면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정신수양이랑 내면의 평화 먹어야 돼 상점 가자 물음패 너무 많은데 추락해서 중요한거 떨굴듯 나야 오 4평 아 근데 지금 오 갬블링 칩 블링블링 와 아슬아슬한데 운명가력이라도 써야되나 삼코덱이라 운명가력이 없을 것 같은데 내 평 복제하죠 아니다 아닌가? 정신수양이 어렵네 추월 복제할까? 아 덱파워는 센데 솔직히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음 뭐 체력으로 버티면 되는데 이런거 버티려고 체력 있는거니까 정신수양이 정신수양 뭐 뽑을수도 있네 근데 그러면 격분 잡히니까 상관없다 달팽이 달팽이 세톤? 60원 너무 달다 존설 아 진짜 전투 하나하나마다 개무섭네 진짜 제가 ες 그럼 첫번 네 realm 절 이슈 전투 막 Alexander 엄마 Your 여기서 dropped 약 은 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지를 얻겠어요. 안돼. 가진 안돼. 가지 가지 가지. 가지. 룬피 가지 멸망.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순수 찾아보자. 발견. 15분수. 안돼. 물카전 경기. 펠리퍼스 주연. 와. 똥대기인데. 나 죽겠는데. 물칫 거주 인형 커즈드 브라더 똥대기 미고 역배 덩실덩실 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여문 속에 가만있어봐. 복포. 내 평 하나 더 할까? 어차피 내 평 너무 많으면 순수로 치우면 되는데... 아니다. 옥제 포션이나 고민해야겠는데... 엔트로피보다... 옥제가 난가? 옥제 포션 어디 쓰지? 마요에다가 쓰나? 옥제 포션이나 원체... 옥제 포션이나 요리하 자식을 욕스레인하여... 옥제 포션이나 요리하니... 옥제 오셉을 욕RE 1. 2. 2. 3. 3. 4. 4. 5. 5. 5. 6. 7.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4. 12. 14. 14. 15. 15. 15. 16. 15. 15. 16. 16. 16. 세턴 슬프네 앞만 봐도 2번 턴에 잡아야 세턴인데 1번 턴에 잡아야 세턴 1번 턴에 잡아야 세턴 2번턴 3번턴 1번 턴에 잡아야 세턴 4번턴 3번턴 1번턴 1번턴 돈!! 내가 봤는데, 잡았으니까 돈 먹어야지. 게임 돈 지켜내고 500골 멤버십인데 배달원 없으면 다 쓰레기통행이야 야 야 야 갓겐 돈 아니 근데 돈 저거 다 쓰지도 못할거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실패 안식하고 잡자 안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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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식하고 과연 액스 도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사륜 이제 염원 필요없잖아 버려 내 200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쓰레기 음 선택지가 너무 많군 앗 그냥 초 정도면 괜찮다 양초 못 가져간다 혼절에다가 복제 포션 쓰면 대충 되겠지 여성은 자유예요 어어 50,000명에다가 써야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요 쓰고 쓸걸. 하지만 이겼죠. 쉬운 데가 다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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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분 두 번만 써도 200대를 다 넣었네. 그 정도는 아닌가? 기도하기 실패. 요정은 자유예요. 포션 슬롯 없이 게임했네. 3 3 2 9. 아 날씨 개덥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